경남 양산 통도삼입니다. 통도삼이 선비의 상징 매화가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통도삼에도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해서 유명하죠. 통도삼을 터뜨렸습니다. 통도삼을 터뜨렸습니다. 경남 양산 통도삼의 유명한 매화가 자장매입니다. 통도사를 참관한 자장률사의 뜻을 지려서 1650년에 여기 스님들이 심었다고 하는 매화인데요. 지금 수령이 370년쯤 되는 매화죠. 통도삼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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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몇 년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도 전국의 호명한 맹화나무 꽃핀 모습들이 하나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꼭 구독해주셔야 돼요 오늘. 오신지 오래되셨어요? 구독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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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